거기 없는데 나 거기 없는데 나 얘네 왜 이렇게 못하노 저 이 새끼 또 왔네 아 이 새끼 도라이 새끼인가? 아 나가 둬야 되나? 아 이 도라이 년이 너 오픈 좋아하나보네 그런거 같아요 뒤질라고? 메인을 자꾸 죽여? 어 이 수발새끼가 자꾸 나를 건드네 어 포부 깔았다 아 포부 깔았어요 아예? 밀려고 아는게 없으시네 어쩌부려 포부 깔고 이게 뭐야 중포밖에 없는디? 이거 맞느냐? 아파? 빚었고 오 고맙고 달달이 응 달달하고 어 그리핀 맞짱? 그리핀 맞짱? 어 어 안돼 어 한마리 더 왔는데? 어 또다시 집어갔고 그리핀 맞짱? 아 아 진짜 가방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? 어 그러면은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에헴 존나 야비하네 뭐가 야비하다는 거지? 근데 쟤 채찍 이런게 없나? 응 이거 와더 그리핀만 컷 내주셔도 됬 듯? 네 다 다 젓일게요 간중 간중 아 채식 좋았고 응 다시 탈거야 다시 타면 순간 지 뭐 다시 타면 순간 나는 그거 필요 없는데 지저쥬? 사슴 개꿀지? 피니픽 다 갖다주네? 피니픽 탔죠? 와 박쥐가 왔구나? 어 이거 우편이고? 저 박쥐를 타야 돼요 안장에 있어서 아니 난 그리핀 지금 네 아 너무 재밌고? 가습해주세요 네 슬프에 왔다 여기 뭐지? 저쪽에서 쟤 멈춰서 어그로 끌어주면은 내가 그냥 스텝타워 가서 죽여버릴게 아냐아냐 볼 필요 없어 좀 즐길라고 아 그래 즐길려고? 그럼 지금 나 그냥 간다 아 왜? 아 나 지금 몸이.. 뭐하는데 미친놈 미친놈이라니 뭐.. 에에에에에.. 아.. 아 나 왜 따고기 안 먹지? 풀쳐먹고 왔냐? 어.. 왜 따고기 안 먹지? 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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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걸로 빼려고? 오우 사람이 탄거인가 본데? 응 살았어 타고 있는거 같아 거기서 그 탄 안 빠지는데 오우 방사 파기소일 오우 저 외부텔 깔아 드릴까요? 아 좋죠 좋죠 네 다가 이걸 찾았어? 어 못 찾았고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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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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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인이라 이거 떨어지면서 해결돼? 그립들 뒤져도 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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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예전 왜 큐터는? 아 아 왜 그리 받을게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전설의 출현 찾아보시는데 귀엽네요 이 친구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외부 보실래요? 그래? 보고있어요? 여기서 보고있어 여기 싸우고 계시나? 적도 못하니까? 적도 못하니까? 쟤네 셰메에 모르냐고 봐야돼서 모르겠어요 힙 타요? 안 떠요 때릴게요 나 이거 패고 있을게 또 온다 셰메 또 온다 셰메 어떻게 할건데 오또 갈건데 면목으로 계속 와요 오또 갈건데 이년들아 얘 봐봐 이거 피가 왜이렇게 세냐 보라이년들 뭐야 이거 내가 때려드릴게 뭐야 왜 이리지없어 자살은 찍힌 상태에서 자살이 돼요? 어 어 될걸요? 어 나이스 체력은 좀 개쩍 박취 떴다 오케이 나 좀 지켜줘 내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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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풀어줄게 찝었다아 뭐하네 이 새끼야 왜 나 하루종일 때려야 돼 내 친구들아 엄청 팔로우려고 될거 같은데 내 방식까지 해주렀다 너무 유지한디? 다 맞습니다아 어떻게 할건데 어 나이스 한번더 어떻게 할건데 귀엽다 했다 어떻게 할건데 저 찝어주세요 차 다 내려왔죠? 기간 찝을게요 어어 찝어주세요 나이스 아 얘 빨리 잡았으면 기간 우리껀데 네 와 447이다 저항 안함 저항 안함 사람 탄 듯?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오케이 탔어요 아 공격객였네 이거 어 대신 불속에 갖다 놓고 와야지 살충이 씹어봐라 씹팅해놔 깨팅해놔 찢기놔 찢기놔 칸칸 얼마나 갖고왔어 너네 족도 안 갖고왔네 다 씹어줘 다 씹어줘 앞머도 안 그리기 뺄 것 같은데 응 뭐 안 안 아이씨 이 시각 타러스 타는거 별로 없이 오 나이스 안돼 깼어 근데 찝힌 상태에서 자살되는거 안 좋은거 아니에요? 鉄塔 육 과연 안 돼 네 여기 기가 컷 기가 컷 센터에 됐네 와 이번 쨌는데요? 기가 죽는거 보고 쨸만해 응 기가 안장이 졌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다 죽여야지 다 죽이줍시다 나 그거 데리고 나올게 어 장난감 제가 거빈 좀丢는 것 같은데 어 빵빵빵 펑 펑 펑 나갔고 들어와봐 여기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끝